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 유대인 가정에 입양이 되셔서 13살 때 그 얘기에서부터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지적해 주시고 본인 경험도 많이 해주시고 유대인 기억도 얘기해 주시고 한 2시간 넘게 해서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유대인 동료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은 저는 또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양육법이나 이런 게 우리 한국 부모들은 결과만 중요시하는데 유대인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런 걸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교수님 채널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저도 그러니까 꼭 챙겨 발견한 생각은 약간 교육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돈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분 얘기는 너무 유대인의 장점 성공 포뮬라만 얘기를 해서 마치 그게 유대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른 면도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벌라이브에서 첫 이야기가 JP모건의 주주성환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JP모건은 제가 1993년부터 5년에 일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그 미국의 월가은행이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1933년에 대공황 이후로 증권하고 은행을 이제 같이 겸하는 것을 이제 분리해갖고 하다가 이제 JP모건은 실제 증권업 업무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이었다가 1980년대 말에 이제 증권업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증권업을 새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서부터 해서 이제 주식으로 하다가 초기 제가 에이셔아 멤버였는데 기업문화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회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직도 존경하는 이제 그런 데인데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있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월가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CEO 그 제이미 다이몬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너는 아닌데 왜냐하면 월가 금융사는 뭐 오너가 없죠. 금융기관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준 공공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근데 거의 오너 같은 리더십과 아까 2005년부터 CEO를 했으니까 한 17년째. 근데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하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바른 그 소리를 되게 잘하는 그런 걸로 되게 존경을 받는데 1년에 한번 이제 그 연례 보고서에 이제 본인의 레터. 뭐 한 40페이지쯤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긴 건데 두 가지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그림 저 화면 좀 띄워주시면 미국이 이제 긴축으로 연준이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아마 시장은 상당히 급등락을 계속 보일 것이다. 리스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 경제와 관련돼서는 연준이 이번에 금리 정책을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 연찬육을 가능을 한다면 우리는 수년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꺾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낙관론을 피력한 것 같고. 이건 실물 경제고 그다음에 금융시장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상당히 리스크가 많다. 변동성이 높다. 그래서 뭐 고평가 저평가를 얘기한 건 아니고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잘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상당히 뭐 주목 받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교수님 그런데 저도 좀 궁금했던 개인적인 호기심이 보통 재미다이먼 거라면 월가의 대표적인 맛형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정도의 존재감을 가진 게 다른 금융사에도 일반적으로 있는 일인지 아니면 다이먼만의 뭔가 리스펙트 받는 별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리스펙트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페이지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30대부터도 이미 저 사람은 월가 큰 은행의 CEO를 할 것이다. 그런 되게 아주 뭐 되게 대표적인 젊은 경영인이었는데 이제 약간 정치 싸움에서 밀려는 시티에서 원래 황태자였다가 30대에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뱅크원이라는 그 당시 미국 5대 은행의 CEO를 해서 그게 체이스와 합병이 되면서 이제 JP모간의 CEO를 꿰어찼는데 결국 자기가 갈 길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04년에 두 뱅크원하고 JP모간 체이스가 합병되고 본인이 CEO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장기적인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주는 보통 장부가치 북패류를 놓고 하는데 거의 예외 없이 매년 지난 17년 동안 계속 장부가치가 올랐고. 그러니까 금융이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를 되게 잘할 때는 얘기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2004년 이후로 금융업종이 실제 여러 가지 뭐 크레딧카드나 핀테크 때문에 계속 그 주가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융업종의 연 5%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 총주주 수익률이라고 하죠. 보였는데 JP모간은 이거의 두 배가 넘는 연 11% 대단한 겁니다. 시장보다도 좋았어요. 시장이 연 10.7%였는데 그만큼 본인이 경영 성과가 있으니까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고. 최근에 보면 뭐 모건 스탠리나 그 다음에 블랙 러그의 래리 핑크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머니핸 이런 CEO들이 이미 장수하는 CEO들이 최근에 많이 탄생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제이미 다이몬드고 미국의 대통령이건 무슨 금융위기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가량 가냐 하면 역시 제이미 다이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증권사는 제이미 다이몬드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는 블랙 러그의 래리 핑크.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분 얘기는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너무 경제를 비관적이지도 보지 않고 하여간 이번에 연준이 금리 정책을 잘하면 또 경기가 어떻게 순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조심스럽지만 낙관론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1분기 생산이 호식적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트위터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러 실적은 아까 바로 전에서도 얘기하시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중국 공장이 지난주에 거의 닫았었어요. 왜냐하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월초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그 전 분기 생산 및 인도 물량이고 그다음에 4월 20일 날 한 2주 후쯤 됩니다.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전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상해 공장을 닫았음에도 출하량이 그러니까 인도량이 전년 대비 68% 증가한. 그러니까 대단히 양호한 실적이고 이미 베를린 공장은 가동이 들어갔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텍사스 공장이 중공식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94만 대를 출하를 했는데 올해 150만 대 정도 월과 앤리스트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완성차 업체들 내연 업체들이 특히 1분기에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서 1분기에 아마 판매량이 한 10% 이상 감소할 것인데 어떻게 테슬라만 70% 가까이 계속 물량을 증가시키느냐. 그래서 일론 마스크도 실제 이번 분기는 아주 대단히 어려운 한 3개월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런 정책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우리는 테슬라는 이것을 잘 극복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 계속 지금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 사이에 거의 한 20% 정도 올린 것 같은데 그런데 가격을 그렇게 올렸음에도 수요가 거의 영향을 안 받고 결국 지금 주문을 하면 몇 달 후에 차를 인도받을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지난 겨울에 미국에 갔을 때 테슬라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입력을 해보니까 제가 1월에 주문을 하면 한 5, 6월쯤 배달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S모델, 모델 3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데 지금도 여기 그림을 보여주시면 구글에서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검색이 구글 검색이 엄청나게 최근에 뛰어올랐고 많이 급증을 했고 테슬러에 대한 검색은 꾸준히 계속 특히 최근에는 더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만큼 제품 가격이 올라도 이만큼 구글의 검색, 사람들 관심도는 늘어나고 오히려 지금 고유가 상황에서 오히려 혜택을 받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하면 한 4.5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수요는 되게 튼튼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파워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구글의 어떤 검색은 미국의 어떤 트렌드를 또 나타내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테슬라를 받잖아요. 신차를 그거를 중고로 내다 바로 팔면 가격을 더 높게 부를 수 있다고.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더 붙는 거예요. 받자마자 다시 내놓으면. 지금 그렇게 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프리미엄이 상당히 될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미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SUV. 현대기아차도 SUV가 1년 탄 중고차 시세가 새차보다 높다고 하거든요. 아마 카니발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더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또 테슬라, 머스크 얘기가 나왔는데 또 트위터 지분을 9% 이상 취득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제 주가가 한 27%. 그런데 이제 트위터를 제가 아침에 모닝라이브에서 작년 11월 달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창업자 CEO 잭 도울씨가 스스로 사임을 했다고 그러지만 결국 쫓겨나다시피 물러났었는데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번에 9% 지분 취득한 게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의 행태를 볼 때는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던 건데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27% 급등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항상 급등할 때는 보통 대차 매도 그러니까 쇼셀링한 포지션이 이제 커버링이 또 들어가서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은 있고 해외 언론이나 SE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공시 여러 가지 대조에 보면 실제 다음 페이지에 보는 트위터 포스팅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러한 조사를 서베이를 하겠다 답변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미리 트위터 지분을 매수해서 그러한 다른 이해관계의 충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건 뭐 잘 챙겨서 하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 주주가 누구이냐.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3조 원 투입을 해서 9.2% 지분을 취득을 했고 창업한 잭 도시가 이제 CEO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한 2%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밴가드나 블랙록, SSGA 다 이제 ETF 펀드고 아니면 이제 액티브 펀드 중에 모건 스탠리, 자산운영 그 다음에 뭐 ARK도 여기 있고 캐시우드에 그 다음에 피델리티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눈에 띄는 주요 주주는 없고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최대 주주로 부상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3월 달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8천만 이상 팔로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팔로워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3월 달에 트위터에서 이제 이런 서베이를 했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고 그러한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트위터가 그런 원칙을 잘 지키느냐. 이제 그런 서베이를 했는데 뭐 이 사람 팔로워하는 70%가 이제 아니다. 그렇다고 이제 답변을 했고 그래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그런 답변을 했고 실제 이제 그 후에 일론 머스크가 이 서베이의 이 폴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되게 트위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무슨 액션을 취했거나 취할 것을 어떻게 암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공시에는 패시브용 내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했지만 뭐 어느 순간에 액티브하게 바뀔 수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은 이사회에 사회의사를 넣고 본인이 들어가든지 넣어서 그 다음 CEO 교체를 할 수 있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테슬러가 어떻게 보면 아 테슬러가 아니라 트위터가 제일 재미없는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데 이게 밈 주식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대감도 희망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트위터 진짜 그래서 실제 그 작년 11월에 보면 이게 지금 잭 도어시라고 뭐 창업자인데 한동안 모델도 하고 되게 멋있어요. 수염도 기르고 요가한다고 아프리카도 6개월 가겠다. 아주 좀 기인인데 이분이 이 회사의 CEO가 두 번 됐다가 두 번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쫓겨난 것은 우리한테도 친숙한 엘리엇 행동주의 해치펀드가 트위터에 지분을 취득한 후 어떻게 보면 CEO는 100% 자기 회사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잭 도어시라는 다른 본인이 만든 회사의 CEO도 하면서 여기 트위터 CEO를 하니까 뭐 자기 시간에 50% 이상을 쏟지 않는 거죠. 회사가 안 그래도 잘 되지를 않는데 그래서 엘리엇이 사회의사를 넣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모양은 갖췄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모양을 갖췄지만 잭 도어시를 해임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절차를 밟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데는 대부분 회사는 패밀리 기업이나 이제 오너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기업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전체 기업의 한 1, 2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오너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자이기 때문에 잭 도어시가 갖는 의미가 좀 컸는데 이분이 이제 해임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마음에 품고 있던 걸 좀 더 행동으로 옮겼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 뭐 사임의 이유는 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좀 저렴하게 9% 지분을 취득한 배경도 되는데 트위터가 보면 사회적인 영향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한데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이번에 이제 주가가 27%가 올랐어도 시총이 50조 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메타는 800조 원, 스냅은 80조 원 그 다음에 틱톡이 한 400조 원 지금 비상장애니까 이제 그런 거 비교하면 뭔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주들하고 관계도 문제가 있고 뭔가 근본적인 변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추진하기에는 이제 잭 도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밀어냈고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엇이 이제 사임 압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엇은 되게 이제 유태인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압력을 행사하고 누구를 새로 넣거나 쫓아난 다음에 또 언론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점잖게 우리는 잭 도시가 아주 그동안 대단한 역할을 했고 이번에 그 물러나는 것을 상당히 아주 다음 제2의 출발을 잘하길 기원한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내부 승진한 여기 이제 원래 그 CTO였던 인도인 파라그 아그라라를 우리 잘 아니까 앞으로 잘 되게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우리 옛날에 삼성하고 현대랑 엘리엇이 붙었을 때도 상당히 대주주 패밀리나 경영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문제는 지금 이제 그 CEO 역할을 한 지 한 4달 정도 된 그 인도에서 교육을 받은 물론 이제 대학원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미국에서 했지만 파라그 아그라라 그러니까 인도의 MIT라는 IIT 인디안 인스튜디오 테크놀로지 출시니까 엄청나게 우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에도 인도 마피아가 있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CEO도 인도계 그 다음에 아도비도 인도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마피아가 있는데 이분은 경영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엔지니어 출신이고 아직 나이가 이제 마흔이 안 돼서 이제 경험이 부족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가 당장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계획한 배가 이 사람은 항상 우리가 생각 못한 것까지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항상 실천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트위터 플랫폼을 갖고 본인의 생각을 펼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분을 뭐 더 매입할 수도 있고 이미 이 정도 지분이면 사회이사를 한두 명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변수가 엘리오스하고 가깝게 지내는 실버레이크라는 그 사모펀드가 작년에 한 1조 원을 트위터에 출자를 했는데 이제 지분 매입을 했는데 여기가 일론 머스크는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공동 무슨 연합전선을 펼쳐서 상당히 트위터가 큰 변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재무적인 투자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항상 기업의 어떤 변화. 우리가 뭐 스페이스X나 테슬라를 보면 21세기의 인류를 위해서 큰 미션을 본인이 갖고서 변화를 꽤 하는데 뭔가 플랫폼 기업들이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롤 모델 역할을 여기서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산이 300조 원이 넘으니까 여기 뭐 3조 원이면 자기 재산을 1% 쓴 거예요. 별로 크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많은 금액을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돈이 더 필요한 건 아니에요. 트위터가. 그래서 사람이 전략이 필요하고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밈 주식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 시총이 또 48조 밖에 안 드니까 다른 타 기업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 가지 성장,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계획을 발표하고 실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주가는 회사의 플랫폼은 좋고 브랜드는 좋은데 돈을 제대로 못 번다. 그런 불신이 있어서 주가가 몇 년 동안 저평가돼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번에 어제 반등했지만 그 전에는 상장 후 한 10몇 년 동안 주가가 거의 한 번도 거의 상승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 제자리에 있었어요. 대단히 실망을 투자가들이 많이 했었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타벅스 관련해서 또 좀 이슈 있었던 것한테 업데이트.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아마 한 2주 전쯤 되는데 거의 스타벅스,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든 하워드 슈츠라는 분이 워낙 지금 경영이 잘 안 된다고 답답해서 본인이 컴백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 진짜 빅뉴스고 주가가 뭐 한 그분이 그것을 발표한 후 내가 4, 5월부터 본격적인 임시 CEO지만 내가 취임해서 뭔가 이 회사의 변신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한 4,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깜짝 놀랄 그런 발표를 했는데 스타벅스가 최근에 보면 성장이 좀 더뎌요. 그래서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고 애플을 그대로 흉내내서 애플의 자본 환원 계획이라고 캡터 리턴 프로그램을 스타벅스도 이제 시행을 꾸준히 해와서 회사가 성장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배상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주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니까 너무 좋은데 최근에는 경영도 악화가 되고 회사의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는 게 과연 맞나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워드 슐스 새로 다시 취임한 CEO가 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정격적으로 우리가 2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그동안 한 반 이상을 실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중단을 한다. 그래서 이건 골드만삭스의 분석 자료인데 결국 그 발표의 내용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매장의 고객과의 접점, 고객의 만족도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 여러 가지 근본적인 펀드멘탈의 문제가 있는데 주주한테 만족시켜준다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우리가 일단은 하지 않고 근본적인 비즈니스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하겠다. 그래서 하워드 슐스가 경영층과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한국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현지 스타벅스 체인의 경영진과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 가면 파트너라고 그러죠. 우리 응대해 주는 그런 분들한테 불만은 뭔지, 회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러한 하워드 슐스의 리더십이 엄청 뛰어난데 소통을 잘하는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종업원의 마음을 사로잡고 되게 단합하는 힘이 뛰어났는데 그런 면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데 반면에 애널리스트는 이제 골몬삭스 같은 데는 기업이익도 좀 낮췄고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비즈니스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지금 확장을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장을 많이 닫았잖아요. 거기서도 악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인건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원재료값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커스트 프레셔가 많으니까 이익 추정은 약간 하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으니까 목표 퍼, 주가 수익 배수를 아마 한 27, 8배 정도 하다가 25배로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가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서 제가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 하워드 슈스는 이분이 한 20년 넘게 재직하는 동안 엄청난 경영 성과를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불과 한 10개 정도의 커피 체인에서 3만 4천 개의 체인으로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경영 성과를 한 15년 계속 폴로를 해서 이분의 능력, 리더십, 비전, 화합, 단합의 능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해볼 만하고 그런데 스타벅스의 발표는 전반적인 월가의 분위기랑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높고 그다음에 투자는 꾸준히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또 자기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죠. 그래서 조금 대부분 회사들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거나 늘리는데 스타벅스만 줄인다고 일시 중단한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눈에 띄는데 우리가 좀 길게 볼 수 있으면 스타벅스가 사와도 실수의 리더십을 믿어볼 만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맞아요. 오늘 내용 정리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테슬라랑 트위터, 스타벅스까지 이게 사실 이런 기업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유대인 그런 이야기는 또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연세대학교 이나무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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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2월부터 교수님과 두 달째 매주 화요일 함께 보내고 있는데 매번의 시간이 정말 값진 강의 듣는 느낌이고요. 아마 구독자분들과 같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다들 구독 많이들 하셨겠지만 교수님의 좋은 주식 연구소 최근 올라온 줄 알았던 수준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유대인 컨텐츠 저도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